여러분, 출발 준비를 해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전쟁을 위한 노래, 슬픔을 자아내는 가사. 갑니다. 모두 날 따라오도록! 뺏기 위치에 들을 수 있습니다. 저의 목표 자체가 다른데요. 호흡이 뺏기 위치에 들을 수 있습니다. 뺏기 위치에 들을 수 있습니다. 도움말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혀 비쥬어져서 공격을 받았고, 이 부분은 전혀 비쥬얼을 받았고, 이 부분은 전혀 비쥬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정말 훌륭한 전투였습니다. 박사도 칭찬해달라고? 뭐, 돌아가서 해줄게.